나 삐, 삐, 일어만 하여 지내 Tell me what I'm doing 저는 그냥 멤버들이 저를 사랑해주는 게 너무 좋아서 항상 고파요, 멤버들 사랑의 표현이 어때도 상관없나요? 수아처럼 좀 거친 건 말고요 저는 좀 이렇게 스킨쉽으로 사랑을 좀 많이 해줘요 엉덩이 수아는 저를 그냥 밀어붙여요 어디서 해야 되죠? 어디서 하기는 내가 알려줄게 귀엽다 근데 네 사람들이 내 글에서 뭐 대아모, 대아모 이거 제일 많이 아는 거 같은데 대아모 대아모 엄청 사랑하는 거 같아요 러브유 러브유, 러브유 가이스 아까 유연이가 우리 그룹에서 지연이가 제일 재밌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찍혔어 이시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? 오마이갓 이현이 뭘 하고 싶어 공부요? 뭘 하고 싶냐? 우리 같이 자고싶어 우리 같이 왔다가 우리 같이 막 긴장했어야 되는데 너 왜 자꾸 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? 이상해 유연이 뭐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지유애가 아 그쵸? 방송이 지금 빨간불이 켜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걸그룹이에요 자고싶다고 유연이가 저한테 뱉툴 저한테 뱉툴 와 억울해서 살겠나? 그래도 살아야죠 정정 저는 별로 찍히고 싶지 않네요 아 왜요? 질문 질문 보여주기 시킨가요? 질문 질문 비즈니스인가요? 아닙니다 질문 질문 저희는 일적인 관계잖아요 아 무슨 소리예요? 그렇지 않아요? 아니 서운한 말 하시네요 당신이 서운한 말 먼저 했잖아요 저도 뭐야? 이거 뭐지? 지유 지유씨 여러분을 만난 건 인생 살면서 탑3에 듭니다 얄루 진짜 뜬금없다 근데 그럴만해 약간 그러면서 예? 야호 아니야? 여러분을 만난 건 가장 행복한 일 탑3 안에 듭니다 왜 저거 안 하세요? 예 아니야? 지유씨유 여러분을 만난 건 가장 소중한 탑3에 듭니다 근데 마지막 예희 언니 인사법 있는 거지? 아우 뭐야 호의 당했다 이게 바로 나이야 각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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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다리!